태국에도 수출된 어느 심리학자와 사기꾼의 대화 마음설계 힘과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영숙, 영수, 영철 세 사람의 데이트 근데 영수씨가 조금만 더 여유롭고 노련한 사람이었으면 저는 영숙하고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유있고 노련한 사람은 또 영숙과 만나는 게 또 쉽지 않지 좀만 더 덜 진지하고 진지해도 되는데 진지한 사람과 진지충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진지하다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둘 다 진지니까 진지해서 멋진 사람 19기의 모쏠기수 그때 AI 영수와 옥상 커플의 상철님 초반에 상철님이 인기 있었지만 그 숨은 강자로 떠오른 사람이 진지 영수였잖아 진지했었잖아요 근데 진지충 소리를 듣는 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읽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 소리가 붙는 거야 물론 충을 붙이면 안 되겠지 다른 사람은 진지충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영수님은 진지충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진지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지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진지해서 본인의 진지함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유쾌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를 막거나 그 입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커팅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매사에 진지할 거면 유쾌한 분위기에서는 입을 다무고 미소 지을 줄도 알아야지 영수는 영숙을 봤을 때 만약 두 사람이 잘 됐다면 항상 엄마처럼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잖아 어려서는 엄마가 놀아주죠 내가 잘했으면 나를 놀아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야 어른이 돼서 놀아주는 거는 뭐야 오늘은 말 안 할래 아침이니까 암튼 그렇게 놀아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안아주고잖아 그게 엄마의 역할이야 영수가 생각했을 때 근데 영숙은 내가 이 사람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한편으로는 이거 말이 좀 그렇지만 지배적 욕구라고 쓰잖아요 그런 상대가 나를 지배해주는 지적 결핍인 어른이 나이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고 영숙은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아이로서 부모의 결핍을 채워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절대 나 이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결속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둘이서 서로 부모로 생각하느냐 그 부분 그러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긍정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이제 서로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갈등이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둘 다 자식이고 싶은데 진짜 자식이 나타났어 그럼 갑자기 이제 부모가 돼야 돼 근데 어느 한쪽이 각성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에게 베풀리기 시작하면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가 자식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박탈감을 느끼겠지 소외감을 느끼겠지 갑자기 부모가 사라진 느낌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지 마지막 데이트죠 남자들의 선택으로 마지막 데이트를 했네 그래서 이제 영수도 이제 바짝바짝 입이 마르고 그렇게 영숙 이날은 또 특이하게 이제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뒤에 사람부터 경수부터 이동을 해가지고 영철이 먼저 도착을 했지 오자마자 이제 미소를 짓는 그 밝은 모습에 영철이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영철씨와 영수씨는 둘 다 뭐랄까 그냥 편한 표현으로 나도 찐따였으니까 지금도 찐따고 근데 되게 영철은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 하고 그런 유쾌한 인싸가 되고 싶은 찐따 영철이지 영수는 사람들에게서 고립됐지만 인정받고 싶고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 찐따임을 숨기고 싶은 영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철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 영철은 그거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우리 사람들을 뭐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고 영수는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영철은 여기 오자마자 영숙이 또 장난을 워낙 잘 받아주잖아요 영숙씨는 참 장단점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야 장단점이 너무 확실한 게 마지막 회차에서도 확실히 극맹이 드러나고 영숙씨가 워낙 잘 받아주고 칭찬도 잘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센스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지를 또 정확히 캐치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영철은 신나가지고 여기서 오자마자 앞에 영숙이 있으니까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초질관 여기 아주 좋은 자리 있었네 그러면서 옥순 여기 영숙이신가요? 아재개그식 장난이지만 저런 개그가 이제 잘 먹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결혼식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회를 볼 때는 항상 클리셰 저런 아재개그 같은 거를 쳐야 먹히긴 하죠 아버지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게 영숙을 선택하고요 숨 하나도 안 차요 라고 오자마자 장난을 이전의 바보 같은 모습 말고 진짜 대화라는 진짜 내 모습 근데 영철은 그 바보 같은 모습도 영철이고 이런 대화를 하는 모습도 영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철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래들 사이에서 웃기고 인기가 있고 이런 거는 좀 힘들어도 저렇게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이런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평가받을 두려움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또래 여성을 무서워하는 남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순이 되기도 하고 영철씨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그래서 좋아한다고 바보처럼 말도 못하고 그건 내 모습이 절대 아닌데 그런 모습도 있지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걸 이끌어낸 영숙도 대단한 거고 그래서 확실한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영숙을 선택했는데 근데 뒤에서 영수도 이제 따라오고 있죠 영철과 이미 영숙은 얘기하고 있고 근데 나는 솔로가 영숙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곳이야 영숙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야 왜냐면 영숙씨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철과 영수가 눈앞에 있으면 당장 누구를 맞춰야 될지 본인도 헷갈려 그래서 이게 만약 솔로 나라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 영숙씨는 광수랑 잘 됐다고 봐 광수는 영숙씨가 이 두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숙씨는 눈앞에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거기에 맞는 영숙 자신을 만들어내서 또 거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영수는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이제 영철이랑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데 영수가 이제 딱 등장하니까 영숙씨가 살짝 긴장하죠 근데 이때 장면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잠깐 버퍼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수륙양용 자동차야 땅에서도 다니고 물속에서도 다녀 근데 육지에 있다가 땅으로 가면 뭔가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되잖아 트랜스포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변신 과정 영철 대 영철용 영숙에서 영숙 영철 1대2용 영숙으로 지금 트랜스포밍하는 변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파워레인저도 합체하거나 변신할 때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 지금 변신 중 그래서 잠깐 버퍼가 걸려 그래서 잠깐 말을 못하다가 어... 한바퀴 돌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암흑의 대전체가 잠깐 나오죠 그러니까 영숙씨가 자기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자기의 선택을 믿고 뭔가 노력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영숙씨 정말 유리했지 외모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없고 지역적으로도 서울이고 그리고 나이대도 좀 어린 편이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보면은 나이대가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정숙 정인님은 연령대가 있으시고 나머지 분들께 어리고 그러면 지금 영숙님은 여기서 최고의 조건이었거든 아이도 없어 나이도 어리고 아이도 없고 그리고 지역도 서울인데다가 그리고 지금 보면 집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 집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최소한 부모님의 노후 대비 정도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그게 있었단 말이지 부모님이 조금 잘 사시거나 아니면 노후 대비가 돼 있거나 그러면 지금 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버렸죠 근데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 하긴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숙님은 영수가 오니까 약간 친구랑 잡담하다가 엄마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친구랑 도서관 앞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걸린 상황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어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뭐 시장 한 번 시장 가시는 거예요 괜히 막 친한 척은 하면서 말은 하는데 살짝 민망한 상황 한 바퀴 돌고 오신 거예요 뭐 바로 온 거예요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왔겠어 근데 이제 좀 오래 걸렸겠지 네가 늦게 와서 내가 영철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뭐 우리 한참 기다렸어 왜 이제 왔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영수 앞에서 영수만 바라봤던 영숙이 존재하고 영철 앞에서는 또 영철만 또 바라보는 것 같은 영숙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 안에서 또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양식을 배분하는 또 그런 영숙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트랜스포밍 된 거지 그러니까 영수만 바라보아야 되는 영숙이 존재하지만 영철 앞에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건 영숙님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숙님은 바로 왔는데 영숙님은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철이 좀 친해졌다고 농담을 합니다 아우 나 여기 오자마자 저랬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막 화장실 갔다 오면은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짓궂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시킨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거 하죠 그래비티에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뭐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물체들은 생존을 위협했다가 생존을 도왔다가 계속 이런 장면이 반복되잖아요 산소는 우주에서 불이 나는 위험 물질이었다가 산소 때문에 또 살아나고 또 줄 때문에 걸려서 죽었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화된 어떤 우리의 능력들 누군가한테 맞추는 저런 능력들 그러니까 영숙님은 저런 능력을 이게 솔로 나라에 오니까 이게 망트리가 돼버렸죠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는 요인이 돼버렸고 근데 저거를 만약 1대1로 해서 저런 부분들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저런 거는 살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 씨도 본인도 저게 답답한 면이 있을걸요 저게 의도적으로 어장관리하려고 저런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재밌는 농담하고 그러면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또 맞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뭔가 불편해하면 또 이 사람을 또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또 거기에서 분위기를 또 띄우려고 애쓰고 스스로 광대를 자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숙 씨는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싫을 거야 그리고 영숙 씨가 막 머리로 생각하면서 어떤 자기의 이득을 쫓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차라리 더 나은 면도 있어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질질 끌고 오지 않고 아마 그 전에 다른 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영숙 씨는 그게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영숙 씨도 답답한 포인트일 수 있겠지 영숙 씨가 못 정했잖아 그래도 영숙은 영수야 제가 어제도 잠깐 스쳐가듯이 얘기했지만 영숙이 느끼는 영수는 뭐 그냥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거에 맥락으로 이어져서 부모라고 생각하면 돼 영수는 아빠 영철은 친구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마음일 거야 제가 임하고 이론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부모의 단점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이론이잖아요 끌린다고 해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해줬잖아 근데 영수의 저런 통제하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대단한 걸 이룩하고 그리고 영수가 가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대단해 축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영숙님은 물론 사춘기가 지나고까지 그러진 않았겠지만 대단한 부모님이야 아버지는 대단하게 영수처럼 의사는 아니었겠지만 자기 주장을 이렇게 쫙 펼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 그리고 영숙에게도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학원을 14개를 보내는 정도에 투자를 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결실은 못 맺었어 그러면 영숙은 영수같이 통제를 하려는 어떻게 보면 부모는 원래 자식을 통제해요 통제라는 단어가 나쁘지만 아이일 때는 그런 게 있지 근데 영숙에게 굉장히 기대감이 큰 하지만 영숙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시켜버린 그런 부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수처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지적은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고 그런데 영숙은 그 사람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영숙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해소하고 싶은 건 그런 부모 같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 부모에게서 받았던 결핍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영숙의 결핍은 그 부분일 거잖아요 부모님을 지적인 측면에서 실망시켰다 그래서 영숙에게 영수는 부모야 부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겠죠 영철은 지금 그런 느낌을 주진 않지 영철은 친구 같고 편안하고 그리고 영철은 이게 지금 스펙으로만 따지면 이번 기수에서 원탑이잖아요 근데 영숙이 느끼는 영철은 그렇게 대단한 의료계의 권위자가 아니고 내가 왠지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리고 왠지 내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영철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풀어줘도 괜찮아 왜냐하면 부모님 도서관 간다고 나왔다가 친구랑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 영철 친구랑은 커피 한 잔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모습 보여도 영철은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내가 이 사람 위니까 근데 그러다가 부모님 아빠한테 걸리면 야 조곤조곤 내가 땅 파서주니 지금 그런 차이가 있지 그래서 지금 영숙에게 더 깊은 마음에서의 갈망은 영수일 거라고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숙은 영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철처럼 편안하면서 영수 같은 엄격하면서도 지적인 뭔가 권위가 보이는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 광수였어 그래서 광수를 놓치면서 그날 살짝 멘탈이 흔들려서 거기서 나 사기 캐지 이러면서 나 괜찮아? 그러면서 오바한 게 방송에 잡히면서 그때 그걸로 영숙 씨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거는 영숙 씨가 그날 마음이 힘들었거든 광수가 허허 이러지만 되게 엄격한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에 보면 보이잖아 처음에는 광수 보면서 영철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좀 하이파이브도 하고 칭찬해줬지만 이 사람은 볼수록 아니거든 생각보다 엄격하고 칼 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광수를 떠나보내고 영숙 씨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영철과 친해진 그는 영숙 씨 마음에 보상이 있네 베이비리앤디어 분석을 했던 것처럼 영숙 씨는 내가 잘났어라는 그 높은 자존감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로서의 자존감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 하지만 아이의 자존감으로 그거를 무시해버리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나보다 더 아이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좀 챙겨주는 걸로 자존감을 키우려는 이게 영숙 씨한테서 그렇게 막 많이 보이진 않는데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사람으로 영수가 인생 경험이 있어서 인정욕구가 이제 더 이상 이만큼 있지는 않고 그런데 영숙 씨를 이만큼 추앙하는 그래서 다정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잘 맞추는 그런 게 되면 좋겠지 그러니까 영숙 같은 사람이 센스가 있어지면 영숙 같은 분이 이렇게 인정욕구를 내려놓고 조금 더 그 진중함이라는 게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리는 거잖아요 말을 줄이고 상대를 관찰해 주는 영숙 씨는 너무 주변에 관심이 없어 영숙이 왜 이혼했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숙을 사랑하는 자기 모습에 가장 관심 있지 말고 진짜 영숙에게 관심이 생기고 센스가 있어지면 영숙에게는 영수는 정말 좋은 남자일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추가되면 데이트 신청하는 건 마지막 같은데 계속 꾸준하게 저한테 마음 표현해줬고 이번에 돌신 기술을 하면서 또 세상 깨달았어 모쏠 기술 우리가 두 번 봤나요? 12기랑 19기? 또 있었나? 또 없었지 중간중간 모쏠 같은 사람들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모쏠 기술을 두 번 보니까 이제 모쏠 분들의 특별함에 대해서 좀 이해했거든 그러니까 모쏠 분들은 실은 제가 가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무튼 다시 떠올렸을 때 아쉽다 하는 기수가 12기수였거든 근데 이제 모쏠 기수도 12기 보고 모쏠 분들도 낯소를 사게 나온 거 보고 그리고 19기 보고 이러니까 이제 좀 알겠는 거야 모쏠 분들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됐어 돌신 기수는 다른 기수만큼 잘 맞아야만 커플이 되는 건 아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00% 추앙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있는 감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진 그 외로움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후회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 그 사람이 가진 결혼하고 이혼한 그 세월에 대한 그런 상실감 그래서 지금 조급한 마음 그리고 외로움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수보다 확실하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 공략법만 알면 대부분의 사람과 커플이 될 수 있겠다 다른 기수보다 뭐 어떤 그 사람의 성향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추앙이지 추앙 근데 이제 그 추앙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환상을 줄 수만 있으면 그 훨씬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수 같아 영숙님은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건 마지막 같은데 계속 꾸준하게 저한테 마음 표현해줬고 그러니까 영수랑 영숙이 그 결핍적인 측면에서 잘 맞는 부분도 있으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표현해줬다는 거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게 회피 성향이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그 성벽이 높다 보니까 고립되고 고립되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압된 외로움 그리고 억압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다 누군가와 마음을 열고 싶다는 욕망은 점점 자라나 버리는 거지 얘는 억압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하면 이 억압된 애가 확 터지면서 이 사람에게 다 그냥 마음을 열어버리는 근데 솔로나라는 그 성벽을 어느 정도 허물고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 돌싱 분들은 더 마음이 요동칠 것 같아요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물론 못 쓸 분들도 그렇지 못 쓸 분들도 평생 안 해보던 거를 갑자기 이성들이랑 합숙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지낸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 근데 돌싱도 돌싱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 더 깊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 이라고 이제 더 이상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은 영숙씨가 영수를 또 생각을 합니다 영숙씨도 불안도가 없진 않지만 회피 성향이 꽤 큰 사람 원래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사람 중에 회피 성향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은 억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회평이잖아 영숙은 영수를 선택한 이것만으로도 실은 상당히 복잡한 심리적인 그런 게 숨어있네요 영수도 영숙이고 영수가 이걸 다시 보면서 참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아 내가 봤던 영숙이 진짜 영숙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래도 영숙은 나를 선택을 하긴 했었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 때문에 복잡했을 것 같아 그래서 설렜던 감정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금 마냥 좋은 감정 솔직한 감정 그대로 직진하려고 합니다 영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지 왜냐면 영수씨가 그런 걸 훈련할 기회가 없었어 물론 종교 동아리나 이런 데서 훈련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걸 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지 영수는 영수는 어린 시절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냥 내가 일단 공부해서 살아남자 엄마 힘들게 하지 말자 그래서 빨리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었어야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지 못했겠지 엄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가장 컸겠죠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모르고 주변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도 본질적으로 모르니까 형식을 갖추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소외된 그러다 보니까 영수가 자기 말로 돌연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종교 동아리에 가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거기에 이제 같은 어떤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말이 통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독이 된 부분도 있죠 왜냐면 그 우물 안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우물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종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신이 중요하지 타인이 중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신을 믿는 내가 중요할 거야 그래서 물론 그 종교 모든 동아리가 아니라 영수는 그걸로 위안을 얻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 그런 부분들이 영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부분을 가로막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영수씨가 이 솔로나라에 온 거는 큰 성장의 기회겠죠 그래서 직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주변에도 관심을 가지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필요한가 영수는 그냥 이 정도로 또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배우자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만약 영수 같은 사람이 마음을 얻으려면 센스를 키우고 싶어 할 거고 그런 센스를 키우려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영수는 다대일 데이트면 다시 일대일로 나눠 사는 건가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영수씨의 어머니가 또 전도사시고 하셨으니까 주변에서 영수씨와 친한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안의 사람이든 영수씨가 그런 말을 못했겠지 다른 차원의 것인 것 같아요 뭔가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아 뭐야 썰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거기서 매겨버리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망쳐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놀리는구나 그 경험을 못했으니까 지금 영수씨가 분위기를 이렇게 뭔가 진지한 말들로 분위기를 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반성이 안 되고 있잖아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강력한 피드백을 못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건 다데일 데이트면 다시 1대1로 나눠서 하는 건가 하면서 이제 영수는 1대1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람은 똑같지 근데 그 공간 안에서는 최소한 격식을 갖추게 된다고 내가 밥 먹으러 가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냐 아니지 거기는 그런 문화인 거지 나의 본질은 똑같지만 거기에 형식이 그런 걸 근데 그 형식에 항상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영수는 그런 사람들의 본질을 볼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야 뭐 텃세가 심하고 속물들 쩔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이지 그거는 어떤 면에서 영철은 예를 들어 곱창을 혼자 막 먹었단 말이야 식탐이 있다고 할 수겠지 그거는 본질이야 근데 거기에서 영숙이랑 데이트를 할 때 숟가락을 깔아주고 그런 거지 이건 형식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는 형식을 지키는 곳이라는 거지 형식을 지켜야 되는 곳 그 안에서의 본질은 더 나쁜 사람도 있고 덜 나쁜 사람도 있고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지 다 똑같을 수도 있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그 형식을 주로 봐오고 형식을 지키는 사람들 선 안에서 영수의 인간관계는 많이 형성돼 있고 거기서 위안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본질을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무도는 뭐야 사람을 죽이려는 거야 상대를 죽이려는 거야 상대를 죽일 때 뭐가 암기를 쓰지 비겁한 수를 써 원래 비겁한 거거든 생존하려면 비겁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사자들 사슴 잡아먹을 때 어때 수풀 속에 숨어있어 비겁하게 그러다가 확 덤비지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갖춰서 본질적인 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영철은 슈퍼데이트 제외하고 다 다 대일 데이트 슈퍼데이트 때 그래도 영숙 씨랑 데이트 했네요 내가 영숙님을 좋아하니까 1대1 데이트를 할 수가 없네 그나마 시자 써서 한번 땄죠 영숙님 그 인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둘이 처음부터 원년 멤버죠 영철은 영수랑 내가 원년 멤버 우리 둘이 계속해서 영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택했던 사람들이죠 그랬죠 처음에 차에서부터 근데 영수는 내가 원년이죠 나는 처음부터요 라고 그래 둘이 너도 나도 원년이라고 둘이 원년이라고 근데 영수는 남에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도 자꾸 놓치고 그래서 내가 원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니까 영철이 자기도 처음부터였다고 근데 이게 이런 장면이 처음 나왔으면 그래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일단 두 번 정도 벌써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큰 큰 건에서 나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내가 종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종교 문제로 이혼했다는 사실도 지금 몰랐고 아니면 최소한 물어보지 않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영수 씨는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영수 같은 사람이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영수 씨가 또 묻어난 성격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오 하고 언제부터 아니 방금 처음부터라고 얘기했는데 뭘 또 언제부터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실에서 벗어난 거를 받아들이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수가 영숙과 데이트를 더 먼저 시작했던 건 맞아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선택은 영철도 처음부터 지금까지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모르니까 영철 옆에다 두고도 막 경수 앞에서 영숙 얘기하고 그랬던 거야 영철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시켜버렸었지 이렇게 이제 영철님이 그래도 이제 그 자신감을 좀 찾았잖아요 영숙님 덕분에 어떻게 보면 물론 영숙님하고 잘 되지는 안기를 바랬어요 잘 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영철님하고 영숙님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귀인이었어 좋은 인연이었어 그러니까 귀인 그렇지 영철님에게 영숙님은 귀인이었다 자신감도 올려주고 그리고 영철님에게 나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설렐 수 있구나 내가 방구석에만 있지 않아서 이런 경험도 해보는구나 라는 거를 해준 물론 그게 가능했던 영숙님이 영철에게 귀인이 가능했던 이유는 영철이 그래도 그 몸도 만들려고 하고 그 딸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몸도 만들고 이런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인으로서 작동을 한 것도 있지 넌 너무 안심이야 영철님도 지금 영숙님 살짝 그 마음의 불쾌함이 깨끗이 시신 듯이 사라지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야 나를 무시해도 아주 그냥 엄청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넌 너무 안심이야 그래서 너 따위가 어 컴온 베이비 이러면서 이제 영수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죠 여기서 영숙이었으면 이렇게 받아 그치 어딜 감히 이러면서 이렇게 한 번 한술 더 떠가지고 받고 어딜 감히 까불라고 지금 내가 지금 이미 왔어 내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하고 하고 나서 에이 아니야 농담이고 안 그래 이렇게 하면서 했겠지 근데 영수는 되게 당황하면서 그거를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진짜 너 따위가 이랬던 것 같잖아 영수는 영철을 아예 배제하고 생각했던 거는 맞지 영숙씨가 결혼을 못할 정도로 별로는 아닌데 되게 좋은데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아유 밖에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어두워졌네 우리가 지금 두 시간 동안 이분들을 밖에 세워놔가지고 해가 다졌어 그렇게 이제 세 분은 데이트를 나가는데 이게 힐이고 내리막이다 보니까 어 또 영숙님 또 등 짚고 가죠 그래서 영수는 일단 내 뒤만 따라오면 됩니다 내가 내비게이션을 할 테니까 이게 장난으로 할 수 있는 말이거든 근데 영수씨는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것조차도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뭐든지 약간 이렇게 생색내는 거 약간 왠지 오빠가 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건 오빠가 할게 오늘 뭐 먹을까요 오빠가 한번 찾아볼까 약간 이런 물론 영수님이 그러는 거 아닌데 약간 금행락처럼 느껴져 약간 어떤 본인 피셜이라고 하니까 관종의 맥락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내 뒤만 따라오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숙 이게 이것까지도 공평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두 분 이렇게 잡아도 돼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을 또 짚고 가는데 저런 거 그냥 좀 참고 내려오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까지 생색내는 거를 아예 뭐 그래 생색내는 거 좋아 선물 주고 내가 이거 뭐 진짜 어렵게 구한 거야 생색낼 때는 내야지 그래도 오다 주었다가 왜 있겠어 그런 거 얼마나 쿨해 근데 저게 이제 생색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좀 애 같구나 이러면서 뭔가 이 사람에게 지금 성숙한 매력 아니면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두 분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러면서 진짜 이렇게 등 지지하는 거 엄청 편해요 라고 아니 뭐 편하겠지 뭐 지팡이도 짚으면 편한 거고 다 편하지 편한 거 알긴 하지만 저때 이 두 사람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영숙님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실은 개념이 없는 거지 그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어쨌든 영숙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거절할지 아닐지 모르잖아 그리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거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근데 내가 거절할 사람에게 굳이 이런 기대치를 높이는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무언가 더 이상의 더 진도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은 좋지 않죠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상상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실은 배려지 그래서 엄청 편하다고 그래서 아무튼 뭐 진짜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뭐 힘은 별로 안 들어오는데 별로 안 기대나 봐 저렇게 하고 나서 상대가 마음이 커지고 상대가 고백을 하니 영숙 씨는 상대가 좋지 않아도 거절 못해서 사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과거에 그랬잖아 과거에 그랬다며 거절하지 못해 사귀었다며 그게 이런 일들이 합쳐져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스불죄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야 이게 사회에서 이랬어 봐 단둘이 데이트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좋아해 근데 내리막길이야 등을 짚었어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이제 뭐가 상상이 돼 이 사람이 살과 살이 맞닿는 그런 상상이 하면서 내려가면서 뭐 아주 그 더 앞서가게 되지 앞으로 그냥 쭉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게 본인에게 결국 그런 재앙으로 돌아오잖아 그런 게 쌓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 영숙님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거절 못해서 사귀어서 후회한 적까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게 영숙님은 반성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계속해서 못하고 있고 계속 뭔가 상황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은 별로 안 들었는데 운동을 잘하셔서 평소에 아 그렇지 영철 몸 단단하겠네 지금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지금 지금 솔로나라에서 영숙님이 일어나는 패착이지 여러 사람들을 다 뭔가 다 맞춰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뭐 힘도 주고 딱딱한데 막 이러면서 여기서 등근육에 힘주고 이러니까 영숙은 지금 자기는 그렇게까지 단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썸은 아니지만 또 일대이기도 하고 좀 내려오기 힘들어서 이렇게 팔 잡잖아요 팔에 힘줘 그래서 아무튼 뭐 딱딱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 등근육을 할 때는 풀다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풀다운 등근육이 조일 때는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위를 쳐다보잖아 그래서 등근육이 힘들 때는 저 윗선이 올라가겠지 그때 동작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 시선이 간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내리막이네 근데 이제 영철님은 이렇지만 영숙님의 마음은 어때 마음이 지금 막 조급하지 지금 나만의 영숙이가 어? 이거 뭐야 얘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1대 3 데이트 심야 데이트 때까지만 해도 영수가 영숙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취에 있었어 그때 영수는 막 그랬잖아 네가 궁금하다면 대답해 줄게 하면서 뭔가 자기의 특별함을 자꾸 사람들은 어필했어 그래서 어쨌든 영철은 영숙씨가 이렇게 자기를 짚어줬고 자기의 등근육을 만지게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이제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가고요 영숙씨는 그런 스킬을 많이 쓰지 항상 이렇게 뭔가 보풀 제거 머리카락 떼주기 뭐 뭐야 이거 세스코야? 청소업체야 뭐야 다 이런 거 해주지 그리고 집기 이런 것들이 본인이 자꾸 쌓는 거야 스택을 쌓고 있어 이렇게 좋은 내리막을 지나서 식당에 도착을 했군요 거기에서 또 지나가는 어르신들 카메라 있고 이러니까 또 아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우 미인이죠 그러니까 남자 둘을 데리고 다니지 이러면서 어르신들에게 먹힐 만한 그런 드립을 칩니다 그래서 뭐 남자 둘을 상대하는 거야 이러니까 영수는 살짝 불쾌해 불편해 지금 이런 표현들 뭔가 여기에서 우리 데이트를 방해하는 저런 매너 없는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영철은 그렇지 않을 거고 근데 이거는 진짜 문화 차이야 문화 차이 어떻게 보면 뭐 형식의 차이겠지 영수가 경험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나쁜 거지 영철은 이런 거를 넉살좋게 받아 치고요 영수는 어른들이 어렵고 무례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응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대기하는 게 아니었으면 대꾸하지 않고 그냥 무시를 했겠죠 영철 씨도 오바스러웠어 오바스럽고 이게 그러니까 문화 차이야 그렇게 막 영철은 자기가 더 어울리죠 이러면서 응원하고 갑니다 그리고 영숙이 어떻게 앉을까 했는데 여기서 메뉴판 여기다 앞에 놓고 메뉴판 영숙에게 앞에 놓고 자기 앞에 앉으라고 하면서 옆에 있다가 원래 앞에 있는 사람이 원래 대신 보편적으로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끝에부터 앉는 거잖아 근데 이제 영수는 영숙의 앞자리를 양보하기 싫었겠지 뭐 경쟁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경쟁인지 몰랐다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건 안 되지 응급의학과랑 마취카 쌤 특성도 종교 동아리 활동할 때 문화는 다를 거란 말이야 내가 만약 두 군데를 다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형식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영숙 씨 앞을 차지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숟가락 놓기 경쟁 그냥 가만히 있어보지 세팅하는 거 곱창을 세팅할 때 이날을 위해서 그날 에너지를 좀 비축했을 수도 있겠다 영수 씨가 이렇게 음식을 세팅하고 이렇게 까고 같이 다 먹으려고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이제 그날 만약 곱창을 같이 깔려고 에너지를 썼으면 지금 이날 수저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곱창을 최대한 한 개만 까고 내가 먹을 것만 빨리 먹고 다른 사람이 까주는 거를 먹으면서 에너지를 좀 비축하고 그거를 지금 이때 수저를 놓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지금 터뜨리고 있는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게 영철은 이제 수저를 깔기 위해서 휴지를 구요 영수는 열심히 수저를 정돈을 합니다 그렇게 뭐 연예인은 가만히 계시면 되겠네 그렇게 이제 영수 씨는 곱창을 먹으면서 비축했던 세팅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맘껏 분출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영광이네 그래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이날 뭐 먹었지? 근데 영수가 영숙이랑 데이트 갔던 날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그게 영숙 씨가 선택한 건가 싶기는 해 영숙 씨는 슈퍼데이트 때 소고기랑 이런 걸 선택하면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영철은 너무 상대한테 선택하라고 하고 영수는 그냥 너무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숙 씨가 두 사람을 또 다 바라봐 주고 있단 말이야 영숙은 먹는 거 안 가는 데 다 좋다고 맞아 영숙은 지금 영수와 영철 다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영철은 지금 이 영철이 업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영철의 모습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찐딸을 지나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유쾌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가 이혼으로 인해서 다시 우울감에 빠지고 그렇게 왔다가 지금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다시 또 올라온 그런데 올라왔다가 거기서 지금 흔들리고 있었는데 영숙 덕분에 확 올라와준 영숙이란 귀인을 만났죠 그래서 여기서도 붙어있을까요 보기 편하게 이러면서 영철이 아주 영숙을 흔들어 놓거든요 재미있게 해주지 근데 지금 영수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없거든 경험은 있겠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 진지한 얘기하고 함께 종교를 논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삶의 가치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영수를 보면서 문득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떤 영화를 우리가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싫어하는 것까지는 불편한 대상 뭐냐면 모든 영화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게 단편 영화나 어떤 실험적인 영화들이나 그런 걸 보면 교훈이 있을 수가 없어 애초에 대사가 없는 영화도 있는데 그럼 그런 영화는 가치가 없는 영화야? 아니거든 그냥 자기 생각에 영화는 교훈을 줘야 되는 매체다 콘텐츠다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 그냥 재밌어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돈 벌어서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되게 좋은 사고 방식인 건 알겠어 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항상 어디선가 얻고 열심히 살고 오케이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그런 거 좋아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높은 차원에서 인간이 아니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영수 씨가 어떤 가진 그 진지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밖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영철의 농담이 또 빵 터지는 영숙을 보면서 영수는 더 위기의식을 느끼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철을 귀여워 이러는데 저거는 진짜 실은 안타까운 부분이네 저건 무례한 거거든 실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 근데 이제 저거를 할 때는 내가 얘보다 위에 있고 애 취급하는 거긴 하다 물론 동생이니까 그런데 지금 경쟁자잖아 근데 이제 마치 너랑 나랑 어른이고 지금 우리 영철이 와가지고 끼어들어서 아유 귀엽네 이렇게 하는 거지 영수도 조급하고 지기 싫으니까 저랬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건 되게 싫을 수 있지 그렇게 이제 말이 트인 영철은 분위기를 잘 띄우고요 영수는 조급해졌지 아 이게 아닌데 나의 영숙이 왜 나만 바라보지 않지? 나만의 영숙인데 왜 영철이랑 이렇게 대화가 잘 되지? 영철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애인데 근데 이제 영숙은 이제 진짜 좀 편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영철이 좀 편하게 대하니까 좀 좋아진 거고 그렇게 이제 술과 탄산음료를 또 시켰습니다 근데 영철은 이제 소리를 못내 하지만 소리가 잘 났어 이렇게 소리 나고 이러니까 지금 영숙씨 신나고요 또 그 와중에 영수는 계속해서 긴장해 지금 술자리에서 술 소리내면서 따고 이렇게 신나고 노는데 여기에서 자 봐봐 내가 이거 음료수 만드는 거 보여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막 술병 따고 이러고 옆에서 사이다 섞는 거를 보면서 봐봐 이러고 있어 내가 저번에 이거 못 보여줬잖아 아니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이다랑 콜라 섞어서 술 색깔 내는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겠어요 하나도 안 궁금해 이게 술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잖아요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저러다가 나중에 또 물 타먹으면서 아우 실은 당이 너무 들어가서 그러면 그때는 좀 안 돼 그거는 마치 나쁜 사람 된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나쁜 짓 한 게 돼버렸거든 아무튼 그치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당을 지금 매긴 꼴이 됐단 말이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당을 나 때문에 그건 먹은 거야? 아니 난 먹으러 간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냥 물을 마셔야지 사이다 그러니까 사이다도 마실 필요 없는 거야 실은 주변에 불편해져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본질적인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거 저게 또 형식이잖아 지금 형식 술의 모양새 술의 모양새가 뭐가 중요해? 알코올이 중요한 거고 알코올이 싫으면 알코올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본질은 뭐 술자리에서 술의 본질은 알코올일 거 아니야 알코올 도수 색깔이 아니잖아 사이다를 색깔이 콜라랑 섞어서 맥주 색깔 나온다고 그게 뭐 알코올이 생기나?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안 할 거면 그냥 물 마셔도 돼 그러니까 나는 영수님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변의 관심에서부터도 자유롭고 형식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그게 뭔지 찾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지 어쩌면 사람은 누구나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영수님은 형식의 영묘여서 자기를 위한 삶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주잔이 없어서 못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계속 어필을 하거든 저거를 가지고 어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걸 칭찬해 줘야 돼? 야 정말 맥주 같네요 아니 단둘이 있을 때나 칭찬하는 거지 이제 영수님도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애가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마술 흉내내는 느낌이지 나도 술자리에서 개인기 있어요 소주랑 똑같은 색깔 만들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짜 쏘맥을 선보이는데 야 저거를 보라고 해서 하는 거는 진짜 필사를 자랑하는 거나 지금 비슷한 맥락이다 남들이 저거를 신기해하고 칭찬했을 거 아니야 누가 칭찬을 저렇게 해줬을까 찐친들은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앞접시 놓기 영수님의 또 칭찬을 또 목말라 하는 두 사람은 앞접시 먼저 놓기로 영수님은 영철이 뭘 해주는 거를 견디지 못하셨어 그래서 영철님이 냉장고에서 직접 시원하게 만든 수건을 갖다 주는데도 이리 줘요 내가 할게요 라고 뺏으려고 했었지 아니 그럼 본인이 가서 얼음 챙겨 가지고 하든가 본인이 안 해놓고 영철이 하는 걸 가지고 근데 어쨌건 좋아 형식을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 그게 영수가 종교를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이런 것에도 연결돼 있다는 거지 영수가 맘에 안 들진 않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맞아 영수씨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고 만약 내 앞에서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해요 할 것 같아 예전에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영수 입장에서는 저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저게 한두 번은 신박해 저기서 뭐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기서 조용히 조제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생색을 내 이제 영수는 자기가 가짜 술 조제에도 별로 호응이 없고 이러니까 좀 시무룩해졌어 그렇게 이제 영철에게 아주 정말 최고다 아주 맛있다 이거 아주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아 맛있어? 고맙습니다 자기가 가짜 맥주를 제조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제조해서 술을 못 마시는 영숙씨한테 줬다 그러면 개인기야 자 이걸로 마셔 그러면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뭐 당이 많네 건강해롭네 이런 거 떠나서 그럼 100번 양보해서 개인기일 수 있어 칭찬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두 분 다 여기서 지내면서 어땠냐라는 거에 영수는 부정적이지 않은 트루먼쇼 되게 시적인 표현이네요 솔로나라는 지금 거의 온 국민이 지켜보는 최고의 프로 중에 하나니까 트루먼쇼에 빗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부정적이지 않았던 건 영숙님을 만나선가 하지만 다시 봤을 때 꿈꾸는 거 같고 꿈 깨는 게 싫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맞는 거 같고 다른 사람도 관찰하는 것도 좀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영철님의 언어도 되게 애들 아니면 어르신 이렇게 특화돼 있잖아요 또래의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숙씨랑 또 결이 맞아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이나믹 했죠 우르락 모드였다가 내리락 오르락 했고 그치 오르락 내리락 했지 근데 그래도 영철씨는 뭔가 자기를 자꾸 변하려고 하고 의지가 있어 사람이 네 저렇게 못 만든 건 대단한 거거든 그리고 확실하게 세상에 세상에 자기 편이 있고 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우울감에 시달려 또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영철님 본 모습이니까 이러면서 영철에 대해서 좋게 말하니까 영수는 지금 둘째를 질투하는 첫째의 마음이 돼버렸죠 지금 엄마 나만의 엄마였는데 지금 나보다 둘째를 더 챙기는 어느 순간 나한테 백이 왔는데 50도 안 오는 것 같은 내가 술 가짜 맥주 제주하면 막 빵 터지고 대단하다 신청했는데 저기서 옆에서 숟가락으로 병 따고 이런 걸 보면서 호응하고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철의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아우 많은 좋은 음식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을 동시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영숙실은 그러니까 아 두 분의 직업이 비슷 하다가 이제 같구나 그렇죠 직업은 같은데 이제 과가 다른거지 이제 마취 그리고 응급의학 그러면서 이제 영철이 또 의사 얘기가 나오고 해서 뭐 개원할 생각은 없어요 응급의학과도 개원을 하나 근데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마취과는 개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개원할 생각은 없냐 근데 이제 저는 환자를 마취하는데 보람을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저런 뭐 보람 교훈 좋아 좋아 내가 맑은 인간이 아니고 순수하지 않고 그리고 나쁜 마음도 많은 그런 사람이라 뭐 이렇게 막 보람 있고 막 그런 것부터 내세우는 사람이 좀 불편해 근데 이거는 내 문제지 이거는 영수님의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나와서 개원을 하면 통증의학과로 개원을 하는구나 응급의학과 의사 거의 세 분이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구나 그래서 주말에 내 연후에 미화 터진다고 그러니까 나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내가 뭐 병원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마취과의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마취과 선생님하고 이거는 뭐 진짜 신기한 거 같으니까 보람을 느끼고 싶었으면 마취과로 가면 안 됐지 근데 이제 마취과 같은 경우는 뭐 의사들의 의사라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가치를 굉장히 인정받는 과고 그리고 돈도 당연히 많이 벌고 이제 그렇겠지 그러니까 마취과를 선택했다는 거 자체가 환자를 상대하는 보람을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오히려 그쪽으로 생각은 들어 근데 물론 영수님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저 안에서 사람을 마취과 모든 거의 시작이고 의사 모든 의사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영수씨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거에 선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선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 자기의 진짜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숙에게도 뭐 이래서 고마워 아니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영수는 영숙에게 원하는 거를 돌려서 얘기하고 선한 영향으로 얘기하지만 그리고 또 고마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숙이 바톤 넘겼어요 이렇게 했을 때도 고마워 아니 고맙고 하는 건 됐고 뭘 원하냐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접하지 근데 마취과 선생님한테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한번 유추를 해보자고 근데 거기에서 뭐 그렇게 내 원래 계속 연락 연락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계속 진찰을 받던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마침 마취과 선생님도 지나가 그러면 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굳이 찾아온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영수님에게 그런 산모가 와서 인사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 정말 그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특별한 일 그러니까 이제 영철도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아니 제왕절개를 해도 산부인과 의사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취과는 아예 모를텐데 아니 이거는 영철씨가 영수씨를 물론 뭐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굳이 꺼낸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의문 같아 보통은 마취과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먼저 들어올 순 있지 먼저 들어와서 뭔가 그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한 일이지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병원 상주하는 그러니까 뭔가 보람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든 그런 거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보호체계일 수 있어요 자기 보호체계 이건 나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거는 뭐 이거 나쁜 건 아니지 나중에 이제 아이가 걸어다닐 때 데려와서 선생님에 맞춰서 태어난 그 아이예요 한 번 있었던 일을 이제 일반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좋아 이제 한 번 있었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렇게 이제 건강한 애로 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지 이제 이거는 뭐 모든 의사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보람이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저게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게 어떤 인정욕구에서 나타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영수님의 성향 같아 보이네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있게 느끼고 항상 선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어필의 포인트거든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는 거고 엄마 인생에서 제일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근데 왜 본인은 아내 결혼했을 때 위대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 위대한 일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 암튼 뭐 근데 영철은 아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근데 저런 가치나 이런 거는 물론 말을 하는 건 좋지만 그냥 의사 그쵸 저런 가치를 모르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뭔가 너무 당연한 거를 생색내는 느낌이 좀 있다고 영철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뭐 영철은 대단하네 그런 말 해주는 마취과 선생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뭐 긴가민가하지만 네가 그렇다면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영수는 또 산모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만을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환자랑 환자 아닌 사람이랑 뭐 금 나누는 거야? 뭐 환자면 경외감 가지면 안 돼? 저렇게 힘든 와정에도 열심히 살려고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왜 다른 거야?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순간적으로 환자를 상대하는 영철은 지금 그 대상에게 경외감이 없고 산모만 경외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응급외학과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또 포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수는 질투는 나쁜 거니까 긍정적인 거를 하고 가치를 얘기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레이 아나토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영숙씨가 여기서 얘기를 했어 얘기를 새로운 그레이 아나토미로 이제 끌고 와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영수는 하면서 영숙씨가 얘기한 걸 보고도 저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끊겨 여기서는 보통은 자기 얘기를 하려고 안 하는 게 맞거든 근데 그나마 뭐 어쨌든 데이트니까 끊었지만 영숙씨랑 1대1 데이트를 했으면 영숙씨가 다른 얘기 한 거 모르고 자기 얘기를 그냥 했겠지 그러니까 방금 응급외학과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고 자기 얘기를 뭘 또 하려고 했겠지 물론 여기서 뒤에 있는 얘기가 응급외학과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려고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시무룩하고 근데 뭐 이런 경우는 그동안 많이 봐왔죠 열어서 다데일 데이트에서 많이 봐왔으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드라마 속 멋있었던 응급외학과 캡틴 그 그래미 아나토미에서 봤었나 보지 그래서 막 그런 것들도 그려지기도 하고 멋있다 근데 여기서 영철씨를 실컷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영숙씨가 거기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이러니까 영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잖아 거기에서 뭐 그런 리더 역할도 하고 이래야겠지만 마취과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용병 느낌이잖아 응급외학과는 이제 거기서 막 사람들 막 급하게 막 처리하고 막 지금 말했던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마취과는 이제 다른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와서 딱 처리하고 딱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일 얘기를 할 때 영수씨가 말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영숙 눈치를 보면서 근데 영철은 이제 그래서 제일 재밌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데 영수는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살짝 좀 긁히는 면이 있겠죠 나는 임기응변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물론 영수씨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영철이 그때 하면서 의학과 얘기를 응급외학 얘기를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나 응급외학과 선생님들 되게 존경해요 존경하고 그 대단하다라는 의도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영철과 영숙만 대화가 통하는 그 사이를 끼어 들어가려는 맥락이죠 그 당황스러운 상황들 그러면서 영철이 아 나 그때 말이야 그런 당황스러움도 이런 것도 있어서 하면서 그렇게 에피소드 나가고 원래 그게 이제 맥락이잖아요 그러면서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나 존경해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어떤 색감 얘기하고 이 영화의 미장샛 얘기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뭐 그 어떤 선도 악도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화는 교훈이 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교훈 없는 영화 싫어요 아니면 이 영화에서 권선징악 이게 참 이렇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 감독들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정말 이런 감독들 존경해요 이러면 말이 안 되거든 대화가 안 되거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재밌게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좀 얘기할게 좀 있어봐 뭐 맨날 감사하니 존경이니 아주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더 어울리는 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기에는 그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면 힘들어 넓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존경한다고는 하지만 맥락을 못 읽고 이 대화의 맥을 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못 따라가요 응급의학과를 그러면서 아휴 나는 뭐 마취과 나온 나는 뭐 아무도 신경 안 써주지 거의 이 수준이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응급의학과 소재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하자고 그 입을 막아버린 꼴이 돼버렸단 말이야 아 나는 못 따라가요 아우 응급의학과들 대단하시네 이렇게 돼버렸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응급의학과 얘기로 그레이 아나토미 얘기나 응급의학과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소재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영철도 아 그건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하면서 자기가 뭔가 에피소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돼버렸죠 그랬고 자기는 뭐 나는 못 따라가요 아니 뭐 그냥 좀 듣든가 못 따라가면 그래서 전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뭐 존경 감사 좋아 그런 근데 맨날 그런 말만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존경하면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응급학과 얘기를 좀 듣지 그랬어요 존경하면 좀 들어야지 그래도 영철님을 잘 알게 돼서 좋아요 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못 가진 데이트 나도 이렇게 뭔가 짜치게 쓰는기도 힘든데 그래서 한번 인연 맺은 분들 잊지 않고 그 지역 가면 한번 인사드리고 놀러가는 재미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음 근데 이거 다 계획 하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상대도 그 계획에 맞춰줘야겠네 그래도 굉장히 또 주변 사람들 많이 신경 쓰고 그러니까 영수는 어 뭐라고 될까 좀 외로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래서 무언가 한번 인연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되게 소중하겠지 영숙 씨랑은 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네 그래서 울산 놀러 간다고 영철에게 또 놀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철도 아우 부지런하니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진짜 힘들다 또 서로 이제 덕담이 오고 가네요 음 그래서 성향이 참 이제 영숙도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막 기싸움 하고 이런 게 다 눈에 보이잖아 영숙씨가 눈치는 빠른 사람이거든 당연히 알지 눈치가 느려도 알겠다 어 계속 지금 기싸움 하고 막 지금 그래놓고 중간에서 둘이 얘기하면 신경 쓰고 그랬으니까 응 뭐가 이러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영철님이 저랑 사고방식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영철님은 내가 대꾸할 그럴 대답을 영철님이 하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거 같아서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다 근데 이제 이거 이런 상황에서 영수님은 아 그래서 내가 아니라는 얘긴가 지금 영수는 이 말 듣고 그래서 나보다 지금 영철이 한 얘긴가 라는 생각이 이 말 듣고 좀 들었을까요 오해지 근데 실은 그거는 근데 이거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영철은 친구고 영수는 부모야 어 영숙 마음속에서 그쪽에 가깝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 영철씨가 또 혼자 마시니까 술도 또 같이 마시자고 이러고 있고 음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막 술 건배하고 막 신나고 이러는데 영철은 목이 타니까 또 마셨죠 아니 이게 조제 주면 이건 그냥 DP만 해놓고 물 마셔도 되는데 저거를 음료 마시듯이 마시고 사이다에 물 타먹으면 뭐 예를 들어서 완샷 해가지고 비운다 완샷 해서 비운다 아니 그러면 뭐 그래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 누가 마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조절하면서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사이다에 물을 타면 어차피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건 그냥 색만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애초에? 애초에 색만 맞추려고 했으면 그냥 물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탄산 느낌? 아 탄산 느낌 나게 하려고? 아 색깔은 포기했고 색깔은 포기하고? 탄산을 절반이라도 나게 하려는 거? 아 거품 내려고? 아 그런가? 그렇구나 달달하게 먹고 싶은데 영수님이 달달하게 먹고 싶어서 지금 사이다에 콜라 타가지고 저렇게 마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달달하게 먹고 싶은데 좀 다니까 물 탔다? 그러면 오케이 라니까 그러면 괜찮아 그거는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문제 있게 보여진다는 게 문제인 거야 보여지고자 하는 행동인데 보여지는 게 문제가 있으니 저건 의미 없는 행동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게 보여지고자 하는 행동이 보여지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서 거기서 또 진짜 문제가 드러나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압박한 꼴이 돼버렸거든 우리가 그걸 마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 마시면 되는데 그렇게 당 신경 쓰면 애초에 물부터 마시고 단 거 먹고 싶으면 따로 그냥 따라서 마시면 되잖아 왜냐하면 당이 너무 많아서 이러면서 자기가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당이 너무 많은 거를 진짜 희생하면서 이걸 먹고 있었어 이 당 내가 너네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려고 지금 내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었어 내가 희생했어 이것도 지금 인정욕구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소주에 소주 안 마셔도 돼 사이다 안 마셔도 돼 물 마셔도 돼 아니요 단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어도 돼 정말? 정말 사이다가 달아서 덜 달게 먹으려고 물을 타? 그런 사람은 없잖아 이건 보여주는 거잖아 사이다에 물 타 먹어 본 사람이 있긴 해? 궁금함이라도? 그러니까 사이다에 물 타 먹는 저런 행동들이 실은 저기서 당이 너무 많아서 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아니면 그렇게 물어봐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해석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다 보여주기라는 거지 모든 게 지금 다 형식에 의존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고 그리고 그 형식은 주변 사람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근데 이건 참 영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거야 왜냐면 피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거든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남을 위하는 일일 수도 있지 근데 남을 위하는 일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뭔가 형식을 갖추려고 했을 때 남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당이 많아서 더 마시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계까지 자기가 행동을 했다는 거지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한계까지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영숙도 그 말을 듣고 이제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관심을 줘 라는 거죠 이제 그만큼 관심 받고 칭찬받는 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이게 영수 매뉴얼이야 그러니까 영수는 이거를 계속해서 채워줘야 돼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영수 씨는 목말라 해 지금 여기서도 목말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목말라 하는 게 지금 영수 씨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나이에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런 모습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영수 씨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영수가 보기가 불편한 포인트가 자꾸 생긴 거지 인정 욕구거든 저것도 실은 그러니까 근데 영수 씨의 저런 포인트를 알면 실은 또 좋은 게 잘 이끌 수도 있겠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강조해 당 성분이 너무 많아 칼로리도 높고 이러면서 칼로리 얘기도 하고 이게 물어봐서 말했는데 이렇게 두 번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불편한 물만 먹으라고도 했는데 한 번 더 말하진 않겠죠 그냥 물어봐서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저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 지금 물어보지도 아까 물어봐서 말했다고 쳐 아까 것까지는 이거는 안물 암궁이잖아 알았잖아 그래서 미안해 하고 있었잖아 한 번 더 말하잖아 근데 여기서 영숙 씨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물만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거든 누가 먹으라고 했나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영숙 씨가 영수를 결과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긴 해 그러니까 영수가 차라리 엄격한 부모로서 딱 위치해 있었으면 영숙 씨는 영수 씨를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뭐 영숙은 선택을 끝까지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이긴 하지만 영수가 차라리 그냥 엄격한 어른의 위치로 차라리 그냥 진지한 모습이 있어도 엄격한 모습 저 인정 욕구만 없었어도 인정 욕구를 저렇게까지 드러내지 말아 왜냐하면 지금 영숙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영수도 계속 그런 모습 보이면 영숙 씨가 지금 환상이 깨져버리지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얘도 애네 이래버리면 그건 영숙 씨 같은 사람이 마음을 얻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미묘한 신경전이 오고 갔고 두 사람은 이제 데이트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산책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영철은 지금 신났어 지금 이겼거든 영수와의 승부에서 이겼다기보다는 좀 지지 않았다에 가깝지 그래서 뭐 뭐 커먼 막 이러면서 오바를 하니까 이게 뭐 동네방네 부끄럽게 해 아 영철은 좀 부끄러운 게 있어 자꾸 부끄럽게 해 사람을 이것 때문에 지금 초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끝까지 성과를 못 이룬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막 커먼 하는데 밑에서 경수가 뭐 누구야 뭐 아는 사람들 맞아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영수는 아 내가 이게 안 돼 나도 커먼 하고 싶은데 이제 영수는 나도 저런 거 잘 못 할 거 같아 근데 영수 씨는 굉장히 바르고 그리고 임기응변에 능하지 못한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이게 지금 저거는 뭐랄까 계획 하에 있는 계획 하에 없는 일이잖아 그 사이에 또 두 사람이 살짝 눈빛이 교환되니까 그렇게 이제 영수는 또 두 사람 또 영숙에게 관심을 또 끌어와야 되잖아요 계속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솔로나라에서 경쟁하는 구도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이제 영수는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밤을 진짜 선물처럼 받은 느낌이에요 근데 하면서 이게 영철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 이게 조명이 달라진다 뭔가 이렇게 자꾸 조금씩이라도 끼어들죠 근데 필요한 거야 이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이제 데이트는 끝이 나고요 영철은 영수님의 대화 스타일 자체가 또 진중 진지 이거여서 나는 유쾌한 쪽으로 그렇게 했고 영숙님이 내 쪽으로 더 장단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영수님의 의기소침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건 내가 판정승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치 근데 여기서 진짜 승일이 되려면 영숙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영숙의 마음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 당황이 지금 거의 5, 6일 차에 벌어지는 걸 보면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영숙에 대한 마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웠고 그러니까 그나마 또 계획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더더욱 당황스럽다 보니까 영수가 삐그덕된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숙씨의 어떤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데이트였다고는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영철이 훨씬 더 영숙과 대화가 잘 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영숙씨가 영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건 안돼 왜냐면 영숙은 저렇게 친구 같은 사람을 연애까지는 몰라 근데 어떤 결혼을 하고 그런 마음 깊이 끌려 하는 거는 아니야 영철이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마음 깊이 끌리는 대상은 아니야 근데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진중한 모습도 보고 부모 같은 엄격한 모습 또 자상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끌려 할 수 있는데 지금 영숙씨가 영철씨한테 그런 모습 못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나마 영숙씨가 가능성이 있었던 건 이번 솔로나라에서 영숙씨가 끌려 하고 추앙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건 광수랑 영수였거든요 근데 영수는 너무 인정욕구가 셌고 아이 같은 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영숙이 아 이 사람 미성숙하구나 하고 정리가 된 거고 광수는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해 버린 거고 그래서 체감상 느껴지는 영숙과의 최종 커플 확률은 전에는 0.01이었는데 전에 0.001이었잖아 근데 어쨌건 지금은 1이 돼서 100배가 커졌다 그렇게 이제 영철은 100배라고 표현은 하지만 여전히 뭐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영수는 영철이가 영숙한테 마음이 있는 거는 잘 모르고 있었다 잘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영숙님한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있던 내 마음을 울고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경쟁이라고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영수는 경쟁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을 전하는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모습을 연출하는데 집중했지 그게 실은 지금까지 영수씨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영숙님 신경전 아 당연히 느껴지지 기가 빨리고 왜냐면 영숙님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은데 당장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이 너무 다르니까 뭐 누가 맞춰야 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 같고 근데 이제 영수를 오래 만나다 보면 영철의 모습이 내 미래일 것 같은 느낌 이것 중에 하나가 아까 당이 너무 많아서 하고 사이다 멈추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힘들게 헌신하고 아 나 한계야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뭔가 나를 또 압박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숙님이랑 아까 그 술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물 마시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사이다 마시래? 그러면 영숙아 내가 나조차고 이랬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걸 왜 몰라줘? 아니 그러니까 희생하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희생까지 너는 다 별로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널 위해서 진짜 밤낮이 일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맥락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숙은 영숙은 아니 날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애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애 아니야 나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영숙은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지 모르겠어? 그 압박이 이제 실은 아까 그 사이다의 삭신과 맥락이 이어질 수 있겠지 영철의 모습이 내 미래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막 대단하다고 존중하고 막 좋은 말은 해서 말을 반박하기는 되게 어려워 그리고 나한테 희생도 했대 또 그러니까 내가 또 이 사람을 인정 안 해주기도 어려워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마음속에 불편한 응어리가 계속 생기는 상황 그래서 영수와 나는 되게 다르다 영철과 나는 되게 같구나 영숙은 굉장히 문제를 단순화 시켜서 해석하긴 하지만 똘똘한 사람이긴 하지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만남 괜찮을까? 그러니까 영철처럼 영수와 부딪힐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한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꾸 신경 써주고 그렇지만 영수를 통해서 분명히 얻어지는 건 있고 그러니까 영숙도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영수는 영숙 같은 분보다는 이게 같은 종교 안에서 같은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영수가 이렇게 또 희생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굉장히 뭐라 그래 될까 감동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영숙씨한테 커피랑 편지를 두고 갔지 그랬다가 갔다가 혹시 뭐 본 거 있어? 하면서 커피 마셨어? 편지 봤어? 이러면서 챙겨줬지 근데 아 봤는데 제가 일단 이거 씻고 정리하고 먹으려고 했더니 그때 영수가 거봐 내가 안 챙겨주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 안 챙겨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계속 그런 맥락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은데 그런 거를 짜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영숙씨는 아직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 지금 뭐 초등 선택 전날 저녁인데 지금 여기 있어? 좀 복잡해졌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뭐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도 막 아우 너무 신기했다 기분도 이상했고 그렇게 막 나한텐 젠틀한데 막 신경전도 있고 뭐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다 젠틀한 사람이지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막 서울을 향한 리스펙과 자존심 자존심이 있으니까 리스펙 하는 척을 하고 말을 나도 껴줘 라는 의미로 또 리스펙을 말하기도 했고 막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영철은 참 볼수록 괜찮아 맞아 영철 괜찮은 사람이고 영숙씨가 영철에 대해서 재발견한 거는 맞아 근데 영수가 없고 영철만 있는 상황에서 어땠을까 이게 돌신기수라 나도 확신을 못하겠어 돌신기수여가지고 영철님이 이렇게까지 영숙님에게 초지일관 마음을 전했다면 뭐 모르겠어 그치 영수한테는 아유 그랬네 오빠 없으면 내가 이제 혼자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의존하는 의존하면서 엄마처럼 품어주는 그 두 가지가 가능한 사람이면 영수님은 굉장히 행복감에 젖어서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영숙님은 지금 다음날이 끝인데도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숙소로 돌아오고 진짜 모르는 영숙까지 해서 끝이 났네요 심리대학교 인생 PT 프로그램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 높은 수업과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강의들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매주 실시간으로 일요일 10시에 100분 내외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피드백, 고정 커리큘럼이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대화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습으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죠 네 번째로는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각 기수는 8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신규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죠 새 기수에는 새로운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 기수에 참여하셨더라도 새로운 기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실습을 하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특별 혜택으로는 첫 번째는 인생 PT만의 지식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 기수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칼럼, 도서 요약, 영상 콘텐츠 등 현재 20개 이상의 풍부한 컨텐츠들이 있고요 이 컨텐츠는 기수마다 10개, 20개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에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석 50% 할인 우선 참석권을 제공해 드리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교류와 배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매월 강의일 2주 전에 공지를 해 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자기 성장을 추가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게 적용이 안 됐던 분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해 볼 곳이 없었던 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깊이를 원하는 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실습했을 때 안 됐던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저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과 깊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학습이 어려운 분 어떤 지식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학습과 경험을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내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대화를 할 때 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실습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P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심리대화 L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생 PT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